야야야! 1! 1! 가야 돼! 가야 돼! 가야 돼! 가야 돼! 갑니다! 찬성하게 쟤 갑니다 가야 돼! 어쭤osas 고마워 강마워 1 지금 시작하는거에요 제가 아직도 너무 걱정하고 이 공간이 저는 아주 반응을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이 공간이 26 공간이 26 공간이 2 공간이 하지만 하지만 계속 우리에게는 아랫지 않습니다. 하할때는 어떤 방에 대해? 오늘 이 기회에 대해, 제가 깜짝 놀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왔습니다. 그리고 이 기회가 왔습니다. 그리고 이 기회가 왔습니다. 그리고 이 기회가 왔습니다. 그리고 이 기회가 왔습니다. 이 기회가 왔습니다. 아멘